안녕하세요. 한국인 실수하기 쉬운 영대로 발음 256번째 시간입니다. 첫번째 단을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을 아카이브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스트레스가 맨앞에 있으면서 알카이브라 합니다. 혀를 감아주시고요. 알카이브 기록 보관소, 공문서, 보관하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플래터리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플래더리 플래더리 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플래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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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부 아첨 플래더리 플래더리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네게티브 네게티브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네거티브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네게티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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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의 스트레스가 오고 있습니다. 네게티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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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정적인 음성의 반대의 네게티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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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레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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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네미디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레메디 레메디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군요. 레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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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구제하다, 치료하다 뜻입니다. 레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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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젤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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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마젤란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미젤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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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미젤런 미젤린 미젤린 세계일주일 맨 처음한 포르투갈의 항해자인 마젤란이 되겠습니다. 미젤린 미젤린 유어서러스 영단어 발음 25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